1. 작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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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작은 위치 1. 작은 위치 1. 작은 위치 얼른 장만 보고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레이더조에 도착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줄을 서있네요 헐 여기 안에는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거나 분위기가 많던데 이렇게 인기게 있는 식재로 풍절인 경우가 많네요 오징어 뚜껑 뚜껑 독특 와 닮았다. 그동안 지금 다 포장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먹으러 가고 싶어. 그리고 또는 그렇다. 그리고 이 부터가 와인은 이 부터는 너무 설문하고 싶네요. 이 부터는 정말 많아. 진짜 대박이다. 대박. 아니 이런거는 진짜 제가 상상도 못했어요 저희 동네에는 아시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서 조금 그래도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다들 좀 불안하긴 한가봐요 아시안이 너무 좋다고 하잖아요 아 시원이야? 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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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스타벅스도 문을 닫기로 했고 저희 아파트 회사도 모든 레지던트 서비스를 중단하였고 대판도라 병원에서도 계속 메일이 오고 있구요 샤넬도 문을 닫았고 디올도 문을 닫았고 세포라도 문을 닫았고 지금 엄청 다 문을 닫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UCI에도 감염자가 생겼고 학생은 아닌데 지금 소방관도 걸렸고 오늘 78명으로? 원래 13명이었는데 78명으로 늘었구요 지금 룸메 회사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역 소식을 열심히 받아보고 있어요 지역 소식을 열심히 받아보고 있어요 정말 많이 안내면 가족을 통해